한민족의 역대 역사 과정을 잠시 보면 첫째는 우리가 고려 조선 왕조 오면서 고려 25세 총료랑 이후로 이전에 전부 황제로 불렀는데 왕으로 낮춰 부른 거예요 조선 말까지 그러고서 일제가 우리나라 문화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을 20만 군 수거해서 불질러면서 상국사기 상국유사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상고사가 아니고 상국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연의 상국유사에 우리 한민족의 영원한 역사 고향의 진실한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 한민족사의 참 기적같은 사건인데 이걸 제가 오늘 간단히 한 1, 2분 정도 핵심을 정리해 드리려고 이걸 크게 한번 멋있게 뽑아봐라 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저는 이 상국유사 고조선기는 우리 한민족과 인류 창세 역사의 실제 환당국이 이외의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송을 해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출근을 해라 점심 먹고 나서 한 번씩 읽어봐라 이것을 최소 100회 이상 재정인 가지고 읽으면 여기서 기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00년 전에 또 그 2000년 전에 동방의 단군왕검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디에 건국을 했다 중국의 이 용인검과 같은 때다 그럼 이 조선이 어디서 와냐 말이야 단군왕검의 이 조선 이전에는 역사가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 이리언 스님이 위대한 역사의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마주한 그 당시의 이 고기의 기록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못된 역사 해석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를 부정하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넘어선 죄악을 범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고기에 우리나라의 역사 옛기록을 인용을 해가지고 석유환국하니 옛적의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부정할 문제가 아니거든 나라가 실제 있었다 이거예요 서자환웅이 서자라는 것은 적자의 반대가 아니고 여러 왕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서자환웅이 사기천하하사 자주천하에 뜻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탐구인세헌을 이 세기를 건지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부지자의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안 거야 그래서 하시사무위태백 사무위산과 태백산을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대도통을 한 분이야 우리가 선가의 기록에서도 신선문화의 원뿌리 조종은 누구냐 환인천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도통한 이런 대광명의 눈으로 이 두 개 동방의 산을 봤다는 거야 원래는 알타이산 금악산까지 해서 세 개의 산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태백산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은 누가 찾은 거야 지금 개천절이 외국이라는 것이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양력으로 개천절 건국 이념이라는 것이 홍익인간은 단군왕검이 단군왕검이 그 개천절 통치이념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환국 인류 최초의 창세국가 지도자인 환인이 환국의 지도자 인류의 그 아버지 환인이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이다 홍익인간은 지구촌 인류를 다스린 지구를 통치하는 그런 인간론의 이념의 정수인데요 이게 다 잘못됐다 이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 환웅이 뜻을 받들어가지고 천부인생에 천부사상이 나오잖아요 천부를 가져왔다 천부와 도장 어인을 가져온 거야 국세를 가지고서 이제 동방 태백산에 태백산에 3천명의 역사개척자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이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이거 현대민주주의의 3부 제도의 근원인데 거기 바람 비 이런 순환을 쓰면 이게 전설인가 이 우주의 영원한 자연의 변화라는 것은 바람이 근본이야 구름이 중심이야 거기서 이 바다를 만들고 이 자연의 음향의 조화기운 수화기운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류의 조직사의 근원인데 그런 안목에서 우주론을 가지고 이걸 봐야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전부 신화로 보는 거야 그렇게 세뇌가 된 거야 이런 서양의 잘못된 그런데 역사학에 삐뚤어진 이론을 모방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추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영어로 된 모든 책들 번역된 걸 보면 정말 우습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번역을 한 건데 보면 그 가로 안에 이련스님이 자기 불교의 역사관으로 주석을 담은 걸 갖다 본문으로 옮겨서 해석을 해놨어 보면 기가 막힌 얘기인데 말이야 그러고서 환웅이 인간의 360여사를 이렇게 주관을 하고 그리고 이 5사 다섯 가지의 가장 국가 경영의 중심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 보면 얼마나 근본적인 주제예요 이런 곡식 식량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도덕 선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다스리면서 이제 동방 문명을 여는데 여기서 그다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룡이룡 이것은 오직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아주 거침없이 한 마리 호랭이 곰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전 세계 문화유격지를 가보면 이게 토템이야 토템 그 부족이 그들이 삶 속에서 조상 대대로 그들이 안유를 지켜주는 그런 생명의 매개 역할을 하는 상징적 존재 그게 토템인데 그러면 월남전 때 대한민국에서 파견한 맹호부대는 말이야 아니 호랭이가 갔나 백골부대는 말이야 어떻게 해골들이 가서 싸웠냐 말이야 포템이거든 이 웅족과 이 호족을 대표한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환웅천왕에게 그분의 원호는 거발안인데 이 거발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9000년 역사의 비밀 우주광명의 그 천지신법을 가지고 온 천부인을 받았잖아요 너는 나의 이 지구촌 역사를 경영하는 통치권을 전수받는 적자다 말이야 그래 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우인 원컨대 저희도 우주광명을 체험한 진정한 인간이 되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쑥과 마늘을 먹어라 이걸 자꾸 신화하러 거짓말적사로 꿇고 가는 거야 쑥은 친행제야 수도로 할 때 굴 속에 들어가서 하거든 이 어둠 속에서 말이야 세상과 끊기 위해서 금초 일체의 만물과의 접촉을 끊기 위해서 굴 속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거야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말아라 그건 지금도 모든 선가에서 불가에서 도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에 제사를 올리는 거야 물론 기록 내용에는 빠져 있는 것이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웅족의 이 백성이 그것을 견뎌내고 마침내 득도를 했다 여기에 백일공부 이 백일이 숫자를 알 때 동방 상수철학 천지 수학에 대해서 관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삼칠문화가 들어있는 거야 우하량 천원지방 우주론에 근거가 되는 이 삼칠문화가 들어있어 삼신과 칠성 삼신칠성 이 삼칠문화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여인이 득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탐이 나거든 저 양반이 내 서방이다 그랬는가 봐 그렇게 해서 환웅천왕이 데리고 온 신시 백성들하고 웅족하고 연합을 해서 배달국이 건국됐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는 이 양반이 사서의 한계 때문에 환웅천왕이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왕검을 낳았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환인과 환웅과 단군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3대 역사로 축소되면서 역사의 그림이 신화거든 호랭이와 곰으로 읽으면서 그런데 이것은 이련 스님도 그런 신화적 해석을 했지 않냐 일본의 이만의 시류가 우리 한민주 역사의 뿌리를 도려낼 때 그 알리바이를 어디서 찾아냈느냐 바로 너희들 역사서를 기록한 이련 스님이 환국을 위 제석해라 불교의 신화의 나라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냐 환국배달조소는 그건 실존한 건국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환인왕웅 단군이라고 하는 이것은 전설 신화의 인물사다 그래서 나도 그분의 주장을 따라서 마땅히 이것은 실제 역사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 사람 박사학위 논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 쓴 책을 직접 갔다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건 실제 역사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이거야 그러면 이 금소령의 역사 해석을 이병도 일본 선생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뒤에 이기백인이 뭐 그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까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 잘못된 일제 식민사학의 역사 뿌리 말사를 그대로 추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상공유사 고조선기에서 후반부에 가면은 뭐 조선에 대해서 이제 수도를 세 번 가졌다 그건 평양성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 양반의 이제 뭐 저 석영이다 지금 평양으로 얘기하고 백악산 하사달 장단경 하사달 수도를 세 번 옮겼다는 거야 환단고기는 단군 세기에 2096년 동안 47번의 단군이 제1왕교 시대 만조 하얼빈 그리고 이왕교 삼왕교에서 상춘이라든지 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역사를 옮기면서 44세 단군 때 나라 이름을 갖다 대부여로 바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단군 왕검이 1908세를 살았다 그게 환단고기의 단군 세기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1세에서 43세 단군까지의 0년이 1908년이야 그러고서 이 양반이 뒤에 기자조선을 두 번 그대로 갖다 옮겨 실어놓고 한사군을 모방해서 삼군을 거기다 써놨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옥석으로 구분해서 걸러내면은 우리 역사의 진국 환국과 배달과 조선의 역사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낸 것이 바로 1500년 동안 다섯 분이 기록을 한 환단고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최고의 명문으로 우리 한민족의 우주관 신관 인간론 마음의 구성원리 역사관 이걸 융합을 해서 이 환단고기 크게 보면은 저자별로 다섯 권 권수위로 보면은 전체 13권인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관해서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광단사학자들은 트집을 잡는 거야 근대수로가 잔뜩 있다 서울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식의 전범이 되는 그런 양반도 야 단군세기 서문에 나라 영상까지 지낸 양반이 고려 몽고 이렇게 찾을 수 있냐 세계 만방 그 근대수로다 석영 같은데 협화만방이라는 말이 있어 그게 전부 2000년 전후에 쓰던 수런데 이 양반들이 고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짧아가지고 환단고기를 있는 그대로를 못 본다 이거야 있는 그대로 조차를 못 보는 거야 환단고기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인 실로 엄청난 한민족과 인류 장세 문화의 역사의 진실을 동행무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환단고기에서 말한 우리 역사의 핵심 또 지금 대한 대한민국 한국인 이 한의 정신은 뭐냐 환단고기는 한 글자로 압축을 한다 그걸 오래 이렇게 가슴에 묻고 보면은 스스로 대자연구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아는 거야 환단고기는 한 글자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뭔데요 바로 광명 인간이 생례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괴태가 죽기 전에 말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나에게 빛을 다오 이 동방문명의 주제라는 것은 이 빛의 제국 광명의 나라인데 바로 이 밝은 환 이 우주광명 환자 한 글자에 있다 이거야 바로 이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나라 환국인데요 그때는 나라 이름이 한 글자밖에 없어 그것도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느끼는 거야 야 그때는 나라 이름이 진짜 환국이냐 환이야 환 그때는 사는 목적이 아주 단순한 거야 한 글자 내가 우주광명을 체험했느냐 그것밖에 없어 밥을 먹을 때 나라 임금님이나 백성이나 깡패나 뭐 이런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는 게 오직 하나야 그래서 아침에는 해가 뜨는 동산을 달려가서 해를 향해서 이렇게 읍배를 하는 거야 저녁에는 달이 뜰 때 밝은 달빛을 보고 이렇게 사모하는 임처럼 말이야 배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생활상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공유사 고조선기에서 말하는 석유환국 이쪽에 환국이 있었다 그래 인간이 외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이 문명의 이런 모든 가능성 모든 담론은 뭐냐 밝은 환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환국은 잃어버린 과거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 삶의 주제이며 바로 문명의 영원한 미래의 그런 이상 세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환국 그래서 이 환국과 이 배달과 조선 환국과 배달 조선 환웅천왕이 동방 태백산에 와서 신시의 도우라고 나라를 세웠다 물론 그건 배달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국층 배달 입도 신시 아주 삼성계에는 사자성으로 똑똑 부러지게 나와 있어요 배달이다 배달은 밝은 땅 박달 이게 배달인데 환국과 배달의 그 뜻이 뭐냐 환당국에서는 천광명 하늘의 광명은 환이요 어머니 지구 땅의 광명은 단이다 그래서 환단이란 바로 천지광명 우주광명을 말하는 거야 천지 우주광명이 환단이다 환단이다 환국에서 동서로 문화가 분할했는데 6천년 전부터 지구촌의 기후변동과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탐험자들 그런 연구 서책의 결론인데 환국의 백성들이 천산을 넘어서 서쪽으로 가서 지금 이라크 남부 땅에 가서 슈메르 운명이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갈데아 우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슈메르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부친을 모시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4천년 전이에요 이 아브라함 바로 그 직전 300년 전에 이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사르곤의 대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면 이 환국의 문명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보면 뭐를 하고 있느냐 상투를 틀고 있어요 손에는 지금 바로 신단수 나무 아래에서 삼수로 되어 있는 나무가 전부 삼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상투를 틀고 있다 이거예요 슈메르 문명이 후에 이 후에의 왕을 보면 저 상투가 주먹만 해요 제가 원래 어제 저녁에 새로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 필레세르 3세라는 사람도 보면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인데 그 상투가 툭 피져나왔어요 상투를 튼 제왕들이 중동에 보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방문명에 지금 우아량의 이 천원지방의 그 천지재단 우주정치의 원형을 보여주는 이것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삼신칠성 상투문화 상두 상투의 원래만이 상두인데 북두 천상의 두성이다 대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이 천지재단의 천재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우리 한민족은 상제님이다 삼신상제님으로 불러왔는데 이분의 본래 호칭을 우리 한민족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하나님, 천주님, 천신, 옥황이님 이런 말들은 다 후에 나온 거예요 본래 정인의 삼신일체상제 무형의 조물주 삼신을 주관해서 무형의 삼신의 우주신권을 직접 우주사회의 우주대권, 삼계대권을 집행하는 천상의 우주통치자가 삼신상제님이다 보통 상제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천재문화가 피라민 문화에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무덤양식 비슷하게 변형이 되는데 서양의 이 휴메노 문명은 결론은 뭐냐 동방천산을 넘어서 왔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코드는 바로 삼칠 삼신과 칠성 문화다 칠성이라는 건 우주통치자가 계신 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별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몸을 북두칠성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칠성경이 있는데요 그걸 상공유사에서 삼칠일 우리 인간은 삼혼과 칠백이 있다 혼백이 있다 그 혼백이 성형이 돼야 돼요 요즘 말로 성형수술이 돼서 완전한 우주 천지와 하나가 된 몸과 마음이 될 때 영원한 생명 우주 광명에 인간으로 거듭난다 이걸 곰과 우레이가 사람 되는 말이에요 그런 신화다 이렇게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스스로 역사의 뿌리를 다 부정하고 잘라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는 동방 배달을 우리 한민족인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의 굴레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나라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별칭으로 청구다 동방의 나라다 나라국자도 아니야 어덕국자야 지금 대구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동이다 동방에 큰 활 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학의 대가들이 대한민국의 대가들이 돌아가신 이기백 선생도 미국 하바다 대학에서 와그너 박사하고 같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이 뭐라고 돼 있느냐 동의를 이는 큰 대자에다 활공자냐 동방에 큰 활 쏘는 민족 4700전전에 인류 최초의 역사전쟁을 치른 이 치우촌왕이 큰 활을 만들어서 쏘았는데 그래 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 동방우랑케 이스턴 바베리언 동방야만이다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중국 문화는 동이다 중국 문화의 근원은 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역대 사망오제부터 마지막 청나라 임금진까지 전부 그 사람들이 중국 한족 왕이 아니야 한 사람 빠짐없이 중국의 5천년 역사 이채왕들이 전부 동방 출신이다 이거예요 진시왕이 그들의 역사 기록소에서 동의진이다 황제 헌원조차도 동방사람이야 황제 헌원에 대한 기록 사마천 4기 내용도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동북아 역사 전쟁의 전망 최후 결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가 환국과 배달 조선의 역사 개괄 참 큰 하나를 정리해 봤는데요 서양에서는 4300년 전에 슈메르 문명을 통일한 사로곤 대왕이 삼신과 칠성 문화를 몸에 이렇게 달고 댕긴다 그런데 그때 동방에서는 단군 왕검이 나라를 바로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우주의 중심수 삼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삼은 이 대우주의 제작자 창조주 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신은 삼수법칙을 근본으로 우주를 경영한다 만물을 짓고 다스린다 그래서 신 앞에 삼을 넣어서 신의 법칙 삼을 넣어서 신을 삼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유대교의 일신론 유일신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그들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사무일체관보다도 더 근원적이에요 이것은 조물주 신의 그런 창조의 본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신은 낳고 기르고 다스리는 본성이 있다는 거야 이것을 인간이 다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근대 역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호를 정리해 보면서 이번에 남북 또는 동서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한판 승부 바로 그 지렛다가 지금 이 한반도인데 이 문제는 고대사의 우주론과 역사 간 인간론, 식론은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 역사의 왜곡을 봐야 되는데요 단군 왕검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지금 여기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전 지구에 있는 우리의 역사 시원사를 보면 다 조작, 왜곡, 말살됐기 때문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 하고 그리고 준왕이 나라를 뺏겨서 어떻게 됐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단 두 줄 그 사이에 2000년 고조선 역사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멘붕이야 환단국인은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중국의 요순 하상주국 또 춘추전국 시대 그 관계에서 고조선이 망하고 북부여 180여 년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고조묵의 나라를 건국을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단군 왕검이 바로 우주 창조의 입법인 삼신의 삼수법칙으로 나라를 바로 이 진안과 한반도 마안과 그 다음에 요소 산동성 그 아래쪽까지 해서 번안으로 삼안으로 다스렸는데 이게 소위 수도가 셋이 있었다 이거예요 삼경제도 그리고 이 북쪽 삼안이 망한 뒤에 그 백성들이 내려와서 한강 이남에 신라와 가야 이 백제의 전신 진안과 번안 그 마안이 이렇게 성립이 됐다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이 내용을 뭐 매시간 얘기해도 부족한 거지만 이것도 우리 한민족이 잃어버린 문화의 중심코드인 이 삼신 칠성 이 신교 문화의 핵심 신교라는 것은 유교의 이전 불교의 이전 도교의 이전 서양 기독교의 뿌리 서양의 기독교 문화는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화는 신앙으로는 참 위대하지만 실제 건국의 역사라는 거 4천년 전에 나라가 세워졌던 게 아니에요 그 부족들이 몇 명 보따리 끌고서 거기를 들어간 거야 족장 사회라 그래 그걸 족해 그러고서 500년 뒤에 그 모세가 들어가서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 약 한 50여만 70만 명을 데리고서 고향으로 가다가 죽고 그러고서 그 뒤 또 500년 세월에 걸려서 하도 이민족 침략을 받으니까 아주 못 견뎌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줘 없어서 첫 번째 왕이 3천년 전에 싸울이 나왔어 그러고서 다윗 사치의 왕인 말이야 솔로몬 거기서 망해가지고서 나라가 두 쪽에 나버렸다 이거 그러고서 이 사람들이 바빌로나 가서 한 세대 노예 생활하고 그리스 거기서 또 지배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나라가 흩어지면서 실제 그 핵심적인 건국의 이야기는 600년 밖에 안 돼요 나라를 경영한 역사는 좀 인정해주면 한 800년 역사 우리 한민족은 9000년 역사 문화민족이다 이거야 우리 한민족 그런데 우리가 사실 좀 각성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역사 찾는데 종교 얘기를 하지 마라 이게 대한민국의 강단사학장 인류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야 뭐라고 하느냐 결론은 야 종교 가지고 역사 찾냐 그들이 알면서 그런 지식의 가면을 쓰고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의 근원은 종교야 문화의 근원은 인간의 영성문화 깨달음의 문화다 이거야 우리가 한민족의 문화의 근원이 뭐냐 우리 한민족에는 위대한 영성문화가 있다 바로 인간과 신과 우주와 역사를 만든 이 문화를 만든 우리들의 영성문화가 있다 모든 인류의 종교의 근원 유교의 근원은 신교다 불교의 근원은 바로 신교다 기독교의 근원은 신교다 이것이 환단고기에 바로 모든 종교의 본래의 이름이 나와있어 한글자로 불교의 근원은 전도다 인변제 병원전전장 하늘광명 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옛날에 원 부처야 석가부처가 두르기 전에 원형 부처 전기부처 시대가 있었다는 거야 신선 노자장자 이전에 수천 년 전에 대신선들이 기라섬 같은 우주적인 대신선들이 있었다 이거야 환단국에 그 계보가 나와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11세 도해당군 9천 년 역사 문화 인간 마음의 구성원리 깨달음의 주제 도통의 주제 이게 연표문인데 이 연표문은 마음속에서 늘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꿈속에서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민족 9천 년 역사 민족의 바로 신교 문화헌장 이 바로 문화헌장입니다 한민족의 문화헌장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의 본성은 뭐냐 천은 이 현묵으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과 침묵으로 장대하니 거대하니 기도야 보원이요 그 도라는 것은 천도라는 것은 이 하늘의 길이라는 것은 그 본성이 뭐냐 보원 한없이 원육무여하다는 거야 기사야 진인이라 하늘에서 주장하는 일 오직 하나야 참됨으로써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자는 결국 그 생명의 해체되는 거야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야 이건 모든 종교 모든 지구촌 경전에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고 간절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 핵심에 다가가는 그 힘을 더 힘차게 몰아주고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이제 끝내기 전에 기사야 진인이라 기사야 진인이라 그 하늘이 주장하는 일은 참되라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시시 비비는 인생의 고난은 어디서 오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됨으로써 이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된다 이 우하량 천지 우주정치의 그 실상이 이 한 구절에서 진리의 해답이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땅의 본성은 뭐냐 지는 이 축장 위대하지 어머니 지구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과 생명의 그 씨앗과 그 진리의 정신 도의 정, 천도의 정신을 품어서 축적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야 만물을 기르는 거야 그 생명력으로 만물을 길러서 한없이 장대하니 그 어머니 도의 본성은 뭐냐 효원, 하늘을 본받는 거야 남자와 여자도 이런 관계로 가는 거야 앞으로 이 부부 예법이라는 것도 다 천지개벽을 하게 됐는데 기도야 효원이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이 남자가 현찬해서 그런 거야 사실 이게 남자가 그렇게 원만한 거 하면 여인이 그대로 본받아 야 저 사람이 내 진짜 참 난군이다 그 다음에 기사야 어머니 땅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 일 힘쓰는 거야 기르는 거 한순간도 쉰 적이 없어 인간과 만물을 길러서 인간으로 하여금 천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거야 끝으로 이 천지의 주인인 인간의 돈은 뭐냐 이는 이 지능 위대한이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은 이 지혜가 개발되는 만큼 능력이 열리는 거야 여기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 지능 위대한이 지혜와 능력으로 한없이 크다 인간이 진정으로 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예요 이 지능 위대한이 기도야 태권이요 인간의 도라는 건 말이에요 인도라는 것은 태권 저는 이 택자를 보고 말이에요 이야 이 글 쓴 사람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이건 참 뭐 볼 때마다 무릎을 치게 되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야 인간의 이 선택의 문제야 네가 천지의 부모와 하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어둠 속에 떨어질 것이냐 정의 길로 갈 것이냐 사의 길로 갈 것이냐 그건 너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야 하나 말 안 하는 거야 천지에서 기도야 태권이요 선택을 하면 그 길을 가겠다면 천지 부모와 하나가 되는 원만한 존재가 된다 이거야 기사야 협일이니라 인간이 언제나 주장해야 할 소중해야 할 가치는 뭐냐 협일 하나가 되는 거야 참여하는 거 협력하는 거 함께 하는 거다 이거야 함께 함으로써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런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값을 더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게 6년 전 7년 전에 나왔는데요 이홍범 박사가 동경대학에 역사 정치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곳 교수들이 당신 동학을 공부해라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알려면 동학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있는 일본 교수들이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유학에 원서를 냈는데 하바드 프린스턴에서 와라 그래서 가서 하바드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 동학에 대한 연구가 또 잘 되어 있는 펜실바니아 대학을 이렇게 갔는데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이 자네는 이러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말이야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동학을 해라 중국의 태평천국과 동학혁명을 비교해서 한번 책을 써보라고 말이야 이 양반이 60대 중반에 마침내 이 책을 냈는데 한 40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책을 냈어요 이 양반이 지지난달에 인하대학교 초청으로 왔다가 대전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 사무실에서 한번 대화를 했는데 이번에 YTN에서 미래 포럼으로 이분이 와서 우리나라의 미래 정치경제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주장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문제냐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역사 권력이 있는데 이 역사 권력을 지구촌의 선진국들을 보면 정당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민족은 이 역사 권력을 전부 남의 나라에게 갖다 바쳐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 미국은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다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그런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워싱턴이 링컨 대통령 거대한 동상을 만들어놓고 말이야 원더풀 원더풀 한다 이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그걸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영국은 여왕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성공의 민주주의를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일본은 황국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천왕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 중국은 사망우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중화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에 있는 역사도 그 뿌리를 다 털어내서 외세 침략자들의 역사 말살한 그 내용을 그대로 추종한 노예사관에 허덕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과연 그 앞날은 지금으로서는 말이야 참 우려된다 결론 말씀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뿌리 뽑힐 때 동서 시비지국들이 몰려올 때 과학주의 실증사학을 빙자를 해가지고 동방사람들의 문화는 무속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들이 보면 야만스럽게 느껴지겠어요 지금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대 역사의 출발은 지리상 발견 서구 역사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인류 근대사의 출발점은 동학이다 동학혁명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역사와 인류사의 앞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선언한 것이 뭐냐 시비지국 괴지론수 다시 개벽 아닐 런가 이제 인류사는 개벽시대로 들어간다 그리고 오늘날 이 지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정복을 하는 이런 강대국 문화는 총체적으로 앞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귀질병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비지국 괴지론수 그리고 이 동학이 유불선을 합해서 유불선을 통합을 해서 무속신앙을 더해가지고 서양에 밀려오는 서교 기독교에 대응하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선언으로 문화운동으로서 동학을 만들었다 이런 잘못된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동학을 못 오가는 이런 해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본래 이 동학의 근본은 바로 시천주야 앞으로 천주 우리 한민주의 9000년 동안 성겨온 이 상제의 상제님의 이 우주정치 문화가 나온다 무국대도가 나온다 그런데 이 동학의 시천주가 바로 천도교로 바뀌면서 인내천으로 왜곡이 된 거예요 사람의 하늘이다 천도교는 알아도 동학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내천을 알면서도 그 근본 원뿌린 시천주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아주 수치한 현재 모습인데 남대문이 국보 1호다 남대문이 국보 1호다 이게 일본의 가등청정이 쳐들어와서 수도서울을 불질럴 때 저 남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34년인가 바로 이걸 조선의 보험을 1호로 지정하자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이게 대한민국 국보 1호다 최근에도 여기다가 수 100억을 쏟아봤어요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하드적인 면에서 보면 국보 1호는 저 마리산 참성단을 1호라고 하죠 그건 세계 그런 세계에서도 말이에요 문화유산의 1호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동북아에 중국 문명이 붕괴되는 군현홍수 사건 때 단군왕검이 제후 50년 정사년에 말이에요 바로 저 홍성화난 그 다음에 마리산에다 참성단을 몸소에 이렇게 짓고서 천재를 올린 것이에요 그리고 중국 문명의 오행치수지법을 전해져가지고 중국 문화가 요순에서 이제 하나라 운 임금의 왕조 시절로 들어간 계기가 되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역사 조작을 다 해가지고 꿈에 게시받아가지고 물을 다스렸다고 이런 조작을 했어요 동학혁명이 30만이 처모가게 죽고 그리고 보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언했습니다 너희들 동서의 12제국이 제국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이 세계의 문화의 근원이 되는 대한제국이라는 거야 지금 조선의 턴 옆을 원구단에다가 천재를 올리고 그분이 황제로 취임을 했습니다 비록 13년 만에 근대 국가가 깨져서 무너졌지만 오늘 이제 그걸 계승한 이 대한민국이 남북전쟁으로 천만 명이 죽고 이별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서 세계 10대 경제의 대국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잃어버린 문화 역사 잃어버린 이 역사 문화 의식으로는 이번 동북아 역사 전쟁에서 대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역사 유적지에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헌적인 그런 내용 조작 10월 말에서 11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북경의 아주 유명한 그런 고고학 명문대 교수들 이런 여러 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한과 단군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병기를 이제 앞으로 없애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영원히 없애버리고서 조선군 조선현으로 이것을 낮춰서 부르기로 한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결의를 한 거야 그리고 역사 문서에서 그걸 열심히 지워나간다 그러면 우리 한민주국 역사는 거의 뿌리를 완전히 그냥 그냥 말살해서 조금 싹두고 그냥 발로 아주 문질러가지고 다 없애겠다는 거야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이용봉 교수가 주장하는 건 뭐냐 동학혁명도 폐망을 당했고 중국의 태평천국도 폐망을 당했고 동서양의 모든 이상주의도 전부 미래가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 희망이 있다 그게 첨동학으로서 증산도가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만구갈계남조선 일만나라에 사일 법방이 나오는 것은 바로 남쪽조선이다 만구갈계남조선 100년 전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 땅에서 선언됐습니다 지구촌 1만 나라의 인류의 미래 문명의 비전을 위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새로운 진리 사상체계 이 우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선의 이 첨동학이다 그래서 첨동학을 마지막 챕터에다 이 양반이 할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우리 원전 도전을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분은 저하고 인연도 없는 양반이에요 자기가 동서양 사상을 역사정치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우리 한반도에 앞으로 이런 개벽문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자연개벽과 문명개벽과 인간개벽이라고 하는 진리체계가 우주론을 근본으로 해서 참 멋지게 정리가 돼 있다 이런 일상 도담을 함께 주고받는데요 오늘 국회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면 첫째는 우리 민족의 모든 갈등의 치유 또 민족 대통합의 대전쟁은 우리의 잃어버린 바로 이 뿌리 역사 공자석과 예수 이런 대성자님들이 하늘이 내려보낸 이 위대한 성자들이 오기 전 7천년 역사가 더 있었다 이게 대한의 문화 역사의 참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 때 묻지 않은 그런 역사 인식을 하는 그런 학자들 이런 양반들을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런 국회에서 또 정부 각 기관에서 또 일반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자주 모여서 우선은 중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여론으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많아지면 머지않아서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국민의 역사의식이 너무 부재하다 대한민국의 대안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간 몸 속에 있는 천지 광명이다 따라서 한 대안은 천지 역사의 주체를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동방 땅에 있는 바로 한반도의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고금 왕래 태고로부터 영원 미래까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대안이다 대안인이다 대안사람이다 이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제가 환당국의 안정권을 대안사관이라고 했는데 이 대안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의 제작자 기원도 모른다 5500년 전에 대한사람 태호 복희 씨가 우리 국기 팔괴를 만들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야 또 그 이외에 일본에 있는 어린 또는 젊은이들한테 듣는 얘기인데 아니 북조선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서도 천부경을 가르치는데 왜 대한민국은 천부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지 않냐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천부경 오늘 천부경을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것이 제 가슴에 지금 작은 한으로 남습니다 또 동북아 역사재단을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철저한 감독을 해서 좀 더 우리 고대서를 아는 그런 책임자 그런 학자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동북아 역사 전쟁에 대해서 거의 불가학력적이고 이 전쟁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지금 완전히 패배한 전쟁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정부 당국자들이 국회에서 이걸 좀 입법화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좀 더 강력하게 국사에 아주 영손으로 우리 한민족의 말살된 역사와 문화의 혼백을 복구하는 이 역사 전쟁, 이 문화 전쟁, 이 진정한 마지막 광복 한민족의 광복 운동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진정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으로 이 지구촌에서 우리 한민족 역사 문화 우리 한민족의 영성문화 종교를 송출하는 유일한 방송의 STB 상생방송인데 이것이 꼭 의무 송출이 돼서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진정으로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명 깊었고 그 다음에 유서 깊은 국회 1번지에서 역사 뿌리차기 운동회에 가나요? 말씀하셨을 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자 믿고 있고요 콘서트가 대단히 훌륭한 장소 같아요 나도 공부했지만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역사의식을 이번 기회에 많이 고향시키고 좋은 자리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기회에 많이 고향시키고 좋은 자리에 많이 고향시키고 좋은 자리에 많이 고향시키고 좋은 자리에 대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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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